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침에 5시 내일 우불 기다리고 있어요 이빈 멈출마 이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캐나다 영행 출발. 10분 전에 벌써 탑승했는데 이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차업하지 않았어요. 혹시 캐나에서 너무 먹으면 돼지 되는지 걱정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